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오늘 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영면했습니다. 그러나 그를 둘러싼 논란과 이슈는 잠들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상찰은 무엇보다 자기 상찰로 시작됩니다. 박원순이라는 타인에 대한 종합적 탐구나 고소의 그 행적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애도가 끝난 뒤에나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을 것이며 당이 그렇게 할 것입니다. 지금은 애도와 추모의 시간입니다. 이 사건은 전형적 직장 내 성추행 사건임에도 피고소인이 망인이 되어서 공소권 없으므로 형사고소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결코 진상규명 없이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장례 기간 내내 논쟁이 있었습니다. 오늘 피해자 측의 기자회견도 있었죠. 잠시 일부 청례당에서 정청례 의원과 또 주간브리핑 변상욱의 눈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인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과표 구간이 있습니다. 그거를 7개로 나누는 겁니다. 구간별로 낮은 구간에 대해서는 세율을 올리되 조금 낮게 올리고 높은 구간이 될수록 세율을 높이자고 하는 게 두 번째 원칙입니다. 부동산 민심이 뜨겁습니다. 세금과 수요 억제의 원칙은 안 바뀌고 있는데요. 이 분야 전문가죠? 열린민주당 김진애 원내대표 모셔서 관련 이슈와 현안 들어보겠습니다. 백 장군의 일생은 대한민국을 지켜온 역사 그 자체였습니다. 또 지금의 대한민국을 잊게 한 위대한 삶이기도 했습니다. 일본이요. 조선 독립군을 조선으로 잡자 하는 전략을 세웠어요. 일본 사람들이 전투 보고서를 받잖아요. 아무리 고문을 해도 안 불어서 살갗을 빚기는 고문을 했다. 그랬더니 불어가지고 동굴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일본 사람은 그렇게까지는 못해. 조선징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독립군 잡던 친일파다. 한국전쟁의 영웅이다. 상반된 평가 속에 또 영면했지만 영면하지 못하는 한 사람. 고 백선협 예비협 육권대장 논란. 오늘 온갖 문제 연구소에서 짚어보겠습니다. 7월 13일 월요일 이동민 뉴스 정연승부 시작합니다. 매주 여당 야당 중진 의원들 만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청래당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정청래입니다. 오늘 박원순 시장의 발인이 있었고 의원님도 주문 다녀오셨을 테고 마음이 다소 무겁겠습니다. 내리는 비만큼이나 마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미국의 교육지도자이자 사회운동가 파커 파머 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쓴 빛 통한 사람들을 위한 정치학이라는 책을 최근에 읽었는데 그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나는 나의 그늘이면서 빛이다. 누구나 빛과 그늘이 있는 거죠. 그래서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지금 많은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공은 공대로 또 관은 과대로 너무 부풀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논란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짚어보기로 하고 의원님에게 박 시장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가장 최근에 서울시 민주당 출신 국회의원들하고 간담회 한 번 했었고요. 그리고 특히 서부경전철 세절부터 신촌 광창 서울대를 있는 서부경전철 민자 적격성 여부에서 통과됐다 하는 행사가 있었어요. 가장 최근에. 그래서 둘이 같이 사진도 찍고 그랬는데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아까 논란이 있다고 했는데 정의당의 조문 보이콧 논란이 좀 깊었습니다. 류호정 의원, 장영 의원이 조문을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최민희 전 의원이 왜 조문을 정쟁하느냐 당신들은 안 가도 된다. 가고 싶은 삶은 가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논란이 빚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 노회찬 의원께서 2011년 당이 다르죠. 박원순 서울시장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으면서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당원의 도리보다 인간의 도리가 더 중요한 것 아닌가.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장 되는 게 낫다. 이렇게 말한 인터뷰를 우연히 들었어요 오늘. 저는 노회찬 의원이 살아계셨으면 조문 가지 않겠다. 이런 정의당 의원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을까. 당사자들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일단 들고요. 조문을 간 사람도 있고 안 간 사람도 있죠. 저는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간다 안 간다 얘기하지 않고 그냥 인간적인 도리로서 애도를 표하고 왔는데 안 가면 그냥 안 가면 되지. 굳이 이렇게 안 가겠다. 또 본인이 쓴 글을 보니까 박 시장에서 높게 평가하고 또 훌륭하다 그런 말도 쓰면서 자체 충돌 모순이 좀 있더라고요. 과거 민주당이 야당으로 있을 때 민주당 혹은 또 야당 전체를 지지하는 많은 분들이 2번 4번 찍어야 된다. 지옥군은 2번. 전국군은 4번. 비롯편 4번. 전략적 투표를 해서 정의당과 민주당이 어쨌든 큰 틀에서는 한 방향을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았습니다만 최근 조국 논란이라든가 젠더 이슈라든가 또 박원순 시장 논란이라든가 이런 일을 겪으면서 이제는 정의당과 함께 갈 수 없다. 이게 민주당 지지자들의 생각인 것 같고. 대체적인 정원들의 생각.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의당도 마찬가지 같아요. 민주당 2중대 이런 얘기 더 이상 듣지 않겠다. 범여권이란 말 쓰지 마라. 앞으로 정의당과의 관계 설정 민주당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그런 논쟁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한 사람이 죽음을 놓고 이런 논쟁이 벌어진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책 노선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정의당은 손해와 이익의 관점을 떠나서 또 비판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좀 정치력 부재 경험 부족 이런 게 아닌가. 굳이 안 해도 될 말을 해서 어쨌든 찬반이 있고. 그렇죠. 또 탈당 러시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심상정 의원은 또 조문을 갔더라고요. 그러면 이걸 무슨 전략적 행보 누구는 가고 안 가고 그렇게 한 것인가.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러면 정책이 다른 걸로 논쟁은 충분히 할 수 있으나 이런 문제는 정치 초선 의원들이 정부적 판단이 좀 부족한 거 아니냐. 그렇게 판단하시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조금 이른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마는 벌써 재보선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지금 부산시장 선고도 다시 해야 될 거고 서울시장 선고도 다시 해야 될 거고. 그래서 내년 4월에 있을 재보선이 큰 판으로 벌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 있는데 민주당은 그 후보를 내지 말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한쪽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이 장례식인데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적절해 보이지는 않아요. 사실은 박원시장이 변고가 있고 나서 그 다음날 첫 마디가 미래통합당 김종일 비대위원장이 선거 얘기를 꺼냈어요. 그래서 참 비정하고 냉정하다. 후복풍 맞았죠. 이런 생각이 들고 저도 그래서 한마디 비판을 하려다가 상중인데 장례가 남아있는데 저분은 저렇게 얘기하더라도 나는 가만히 있어야 되겠다 하고 한마디를 안 했는데 모든 걸 떠나서 좀 인간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걸 좀 생각하게 했습니다. 네. 관련해서 목요일 날 이재명 지사의 대법원 선거가 결정이 됐습니다. 목요일 날은 나올 겁니다. 네. 어떻게 예상하세요? 제가 이제 민주당 율사 출신 국회의원한테 물어봤어요. 그런데 본인이 이제 2심 판결문 이런 걸 읽어봤다고 그러는데 그분이 판사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죄가 되지 않을 것 같다. 무장 나올 것 같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네. 그 의원님도 과거에 들으셨겠습니다마는. 몇 년 전부터 안이 바뀜이란 말이 여의도에 많이 떠돌아다녔습니다. 이재명 지사까지 만일 유죄가 난다 그러면 그게 현실화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뭐 비과학적입니다. 비과학적이긴 합니다마는. 말이기 때문에 제가 답할 의문은 없다고 보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이 많은 민주당의 대선 주자들이 다 지금 상처를 입고 있단 말이죠. 이것은 뭐 우연의 일치지. 누가 기획하거나 계획하거나 해서 벌어지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당의 사항 하나만 더 물어보고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죠. 이제 한 달 조금 더 남은 것 같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가. 네. 양강 싸움으로 거의 결정됐죠. 이낙연 김부겸의 대결. 두 분이 나오는 거죠. 네. 양강 싸움. 저는 두 분만 나올 줄 알았어요. 나름 양쪽 다 전략도 있고 할 텐데 이낙연 의원 입장에서는 반쪽짜리 당대표. 이것이 가장 아틀래스는 아니겠습니까? 김부겸 의원 쪽에서는 그걸 또 노릴 텐데. 이런 게 있죠. 이거는 좀 정확하게 분석을 한번 해보죠. 김부겸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대선 승리를 위해서 나는 당대표 인연하고 대선에 나가지 않겠다. 그러면 유력한 대선 후보를 이긴다는 거 아니에요. 이낙연 전 총리를. 그럼 상처받지 않을까요? 만약에 패배한다면 이낙연은 상처받겠죠. 대선 1위 주자를 상처를 내고 그분을 위해서 뛰겠다. 말이 좀 모순이 있다. 이런 게 하나 있고요. 또 이낙연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어쨌든 완주를 하지 못하는 거죠. 임기를 완주하지 못하는 거죠. 대선에 나갈 것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일 큰 고민은 이거였다고 합니다. 내가 당대표를 그만두는 건 좋은데 같이 나간 최고위원들도 나 때문에 임기를 중간에 사퇴해야 되느냐. 그게 굉장히 고민스러웠던 지점인 것 같아요. 그런데 다행히 당에서 전준위에서 최고위원들은 임기를 계속하는 걸로 그렇게 가닥을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부담이 아주 없는 건 아니지만 부담을 많이 덜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저는 지금 민주당이 좋은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그래서 서로에게 상처를 내는 말, 공격 이런 건 좀 안 했으면 좋겠고. 전당대회 때. 전당대회 때. 그래서 저는 누구는 중간에 그만둔다. 나는 다 하겠다. 하는 말 자체도 결과적으로 보면 좀 상처를 내는 말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문재인 대통령 때 지금은 이제 정보연장 후보가 됐지만 그분께서 당권도 먹고 대권도 먹고 욕심쟁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선거 캠페인을 하셨어요. 그래서 상당히 그때 저도 최고위원 나갔을 때인데 상당히 좀 이렇게 뼈아픈 공격이었거든요. 자칫 그렇게 흐를 수 있다. 그런데 세게 붙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처럼 과열되면 좀 안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정책으로 승부하는 전당대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전당대회 때 그렇다고 덕담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또 예전과 다르게 오프라인 선거를 못하지 않습니까? 다 비대면 인터넷 선거이기 때문에. 이게 또 안 보는 데서 서로 얘기하다 보면 SNS상은 또 오해 수지도 더 많을 수 있죠. 오프라인에서 보고 얘기하는 것과. 그래서 뭐 두 분이 하여튼 당을 다 사랑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서로 윈윈했으면 좋겠습니다. 언론에서는 대세론 대연합론 이렇게 쓰던데요. 기자들이 뭘 알겠어요. 모르고 쓰는 게 많죠. 그럼 대세론 대연합론 평가는 옳지 않죠? 저 전당대회 나갔을 때도 최악채 정청래 후보 이렇게 했었어요. 그럼 몇 등 했습니까 그때? 종합 2등 했죠. 뭘 몰라요. 탁상 기사죠 그런 거. 그래서 그냥 뭐 기사를 위한 기사 같습니다. 기사를 위한 정치적 메시지였다. 그렇죠. 정리하고요. 다른 이야기로 좀 넘어가죠. 21대 국회가 지각 개원식 부분에서 기존 교육을 넘어섰다. 아직 개원식 1층에 합의를 못했고 의원들을 선수조차 못했다면서요 아직. 학교를 치면 입학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입학을 해서 학적부에 학생들은 등재가 돼 있는데 입학식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래통합당 원리님들께 강국화 교수하는데 입학식은 좀 하고 보자. 아니 입학식 하고 나서 따질 걸 따지면 되잖아요. 그런데 선수한다고 모든 게 무너지고 협상의 지렛대 투쟁의 지렛대가 무너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들 뵙기에도 좀 민망하고 그러니 입학식을 하고 보자. 그리고 입학식 하면서 국민의힘은 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선서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자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현안이 많은데 일단 당장 내일 모레 15일이 공수처 법정 출범 시한입니다. 대통령도 공수처 빨리 해달라고 얘기를 했고. 다만 법적으로 야당이 협조해 주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스타트 자체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처리할 생각, 민주당은? 우선 지금 21대 국회 들어서 의원들이 의혹적으로 입법 발의를 하고 있거든요. 저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1700개 정도가 지금 발의되어 있대요. 그러면 당장 부동산 관련법이라든가 이런 걸 처리를 해야 되는데 또다시 20대 국회를 반복해야 하는가 이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공수처 같은 경우는 현재 법상 야당이 후보 추천 의원을 추천하지 않으면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렇죠. 그렇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을 바꿀 수도 있다? 물론 그렇긴 합니다. 법을 바꿔서 우회로 갈 수는 있는데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상임위 독식 이후에 그렇게 하면 엄청난 부담일 텐데요. 그러니까요. 우리 영명하신 김태현 원내대표께서 잘 하시리라고 봅니다. 어쨌든 설득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대한 설득해보겠다 이 말씀이네요. 지켜보고요.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정청래 의원이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검사 국가기관 파견 금지. 그동안 처음 있던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금지하자 이런 얘기 좀 있었죠? 우선 이 법보다 더 좀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는 법이 판검사 시절 위증교사나 각종 불법으로 처벌을 받은 사람들은 지금까지는 1, 2년, 좀 길면 5년이 지나면 변호사 자격증을 획득했거든요. 명백한 비위사실, 부정비리, 부정부패로 처벌을 받은 판검사들은 영원히 변호사에서 아웃시킬 수 있는 그런 법을 제가 냈고요. 많은 사람들이 법을 위반하고 그러면 정치인도 다 아웃되고 하는 거 아닙니까? 피성어권 박찰되고 10년간 못 나가고 그런 거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판검사도 따로 특혜를 주면 안 된다 냈고요. 청와대도 현직 검판사가 파견을 못 갑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20여 군데에서 아직도 검사가 파견을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검찰공학도 아니고 이런 것은 좀 근절하자. 검찰이 다른 국가기관에 파견되면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어떤 점이 나쁜 점입니까? 옛날에 중앙정보부, 안기부, 국정원 이런 요원들이 각 기관에 파견됐으면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안 좋았죠. 안 좋았죠. 검찰도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사회인데 이제 그런 것 좀 하지 말자. 그러니까 권력기관이 각 기관에 파견돼서 감시하는 것도 아니고 사찰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 뭐 하자는 거냐. 그래서 오해 소지를 없애자. 그래서 검사의 파견을 금지하자. 이런 법을 냈습니다. 인사청문회는 다음 주부터 시작인데 이인영 통일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미래통합당이 그렇게 반발하지 않는 것 같고 다만 박지원 국정원 후보자는 반드시 낙마하겠다. 이런 의지가 있는 것 같아요. 낙마를 시키겠다. 낙마가 목표일 수 있죠. 그런데 목표가 실현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박지원 국정원 후보자가 특별히 하자가 있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대북관계를 푸는 데 있어서 가장 적임자다. 이런 생각을 대체적으로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물론 미래통합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겠지만 저는 통과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에서 박지원 전 의원을 반대하는 이유가 오히려 통일부 장관이면 모르겠다. 그런데 국정원장은 북한으로 대치된 상황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캐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소위 말하는 친북 인사가 어울리겠느냐 이런 것 같아요. 뭘 모르는 소리죠. 어떤 때는 통일부 장관이 대북 접촉에 나설 수도 있고 어떤 때는 국정원장이 나설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당시 6.15 정상위담 때는 박지원 후보자가 문체부 장관이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결국은 어떤 개인의 능력 이런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통일부 장관은 괜찮지만 국정원장은 안 된다. 그거는 난센스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2시에 박원순 시장 피해자 측 기자회견에 있었는데요. 혹시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보고.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꼭 오늘이어야 했을까 그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피해자 측에서는 오늘 발인 끝나고 기자회견 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고 배려를 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그건 뭐 국민들께서 생각하시고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왜 하필 김재련 변호사가 피해자 측을 변화했느냐 이런 의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왜 그분이어야 했는지. 어떤 분인지 아시잖아요. 잘 모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그러면 청래당 이쯤에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또 야당 중진위원 모시고 인터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1부 수습 마치고요. 2부 주간 브리핑 변상욱의 눈 코너로 돌아옵니다. 1부 수습 마치고요.